1970년대 한국경제가 오일쇼크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메리칸 두림을 꿈꾸며 그들은 LA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민자들은 처음에 가면 언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남청여발하고 남자는 빌딩을 청소하고 여자는 자바시장에서 바느질하는 남청여바가 이민자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가정도 남편은 밤늦게 출근해서 그리고 새벽까지 아무도 없는 빌딩을 청소하고 부인은 밤낮없이 자바시장에서 바느질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이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밋빛 꿈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그들의 이민의 삶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새 빌딩을 청소하고 이른 새벽에 귀가하던 남편이 101번 후리에이 고속도로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머나먼 이영만리에 로즈힐이라는 공원 묘지에 남편을 묻어야 했던 이 여인의 슬픔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있기에는 두 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 여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반듯하게 자라서 LA의 명문인 USC와 UCLA를 졸업하고 그들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만나 달란한 가정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 그들은 휴가를 떠났는데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타바바라 비치에서 그들은 여름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찬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타기라던 고등학생이 금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은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던 두 아들은 고등학생을 살린 이후에 갑자기 밀어닥친 이할류에 휩쓸려 거기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녀의 이민의 꿈,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조각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루키 1장을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루키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루키의 마지막에 가면 이 가정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루키서입니다. 이제 각색되지 않은 본문의 루키 스토리를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루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엠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엠 에브라트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매들이 3절을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형제들이 4절이요, 그들은 모합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함께 5절이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루시 살았던 시대, 나오미의 시대는 4.4시대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타락했고 그리고 가장 암울했던 시대 시대만 암울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 속에도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참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민을 떠날 때 베들레엠에서 모합까지 약 100km의 여정을 거쳐 그들은 이민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땅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인들만 남은 가정에 가장이 되어버린 나오미 루키의 스토리는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내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루키는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남자 하나를 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의 복을 누린 여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치 성공의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루스는 성공을 꿈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칼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감독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배역을 정한 배우처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드실 때 어떤 사람을 캐스팅 하실까요? 성경엔 수많은 인생 드라마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정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에게 보여주시던 비전 그대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이 엄청난 인생 역전 드라마 성경의 한 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이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먼저 되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죠 그의 라이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꺾이하여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한다면 왕이 신적인 존재인데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 왕은 그 칼끝이 다니엘을 향하고 있는지 모른 채 어인을 찍었죠 그리고 이 칭령은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총애하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구나 그러나 한 번 반포된 칭령은 왕이라도 거두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다니엘을 삼키게 하여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입이 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키려고 왔다가 뽀뽀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한 번 칠려고 앞발로 칠려고 하니까 세게 나갔는데 가다가 힘이 점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요 쓰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편 것입니다만 그런데 다니엘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니 사자굴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가 부서져서 죽임당하게 되죠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도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일찍 여기고 어머니까지 여인 고아처럼 살던 이 여인 사촌 오빠의 도움 가운데 그는 자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 가운데 유다 민족은 모두 몰살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대의 일기를 읽고 그리고 모르드기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훌륭한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만은 장대에 달리고 유다 민족은 살아난 이 불임절의 엄청난 역전 드라마 이 드라마를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역전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평범한 어부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부르시고 그를 세계적인 보금 전도자로 쓰신 사건 인생 역전 드라마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반 기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크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가 180도 변하여 그는 예수님의 보금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해 목이 세 번 뛸 때까지 피묻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엄청난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죠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은 예수님의 신학을 체계화한 바울 신학 폴라인 티알로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 드라마 중에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패배하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이 벌떡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패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크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크리스도야말로 인생 역전의 대표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나우미와 루스의 인생에 펼쳐지는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엄청난 반전 역전 승리를 주실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될 관찰의 각도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따라해 보실까요? 배려하는 사람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신다 그렇습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나 중심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배려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나를 닮았구나 파괴된 나의 형상이 저 성도의 마음과 삶에서 회복되고 있구나 그 배려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 역전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타인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덕이다 Your care for others is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타인에 대한 당신의 배려는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덕이다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의 신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귀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행의 잔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의 위대함의 척덕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대전중앙장로교회입니다 교회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서 형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도 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나왔는데 어린이 전용 샴푸인 베이비 샴푸입니다 어린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워서 눈을 뜨고 감죠 제 아들하고도 어릴 때 샴푸하면 너 왜 눈을 감지 않냐 무서워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뜨고 샴푸하면 샴푸물이 눈에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근데 그때 1970년대 중반에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어린이 샴푸 베이비 샴푸가 있었어요 광고 카피가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북에서 월남 안 안수집사님의 아들이 저보다 두 살 형님이셨습니다 그 형님이 이것을 이북말로 바꾸니까 저희들 배꼽을 잡고 일었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레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불아리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아새끼레 샴푸 쓰리지 않아요 아새끼레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되어디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이 시간 부족한 수면을 채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고단하세요 여기까지 나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저로서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격리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세 분 이상에게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한 번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뒤에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눈시깔이 불아리고 말씀 들읍시다 주무시던 분들이 드디어 부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민 온 땅 모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옆 이민을 하게 된 것이죠 한 번 성경을 볼까요? 루키 1장 6절 자매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합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형제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귀한 길이에요 여기민의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려는 순간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날 늙었지만 이렇게 청상과부가 된 점띠 젊은 내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온 들 무슨 소망이 있으랴 유대의 법을 따라 남편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해서 대를 이고 그리고 사회 보장을 받았던 시대에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계대 결혼도 불가능한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모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요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참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며느리에 대하여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 그 남편들 나오미의 아들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한 것 같이 선대한 거지 남편들을 정말 사랑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선대한 며느리들이었어요 참 대단한 며느리들이죠 선대라는 이분이 말한 해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로 번역돼요 여기에서는 선함 친절함 신실함 선함과 친절함으로 우리 번역해서 선대라고 한 거죠 이 며느리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선하고 친절한 며느리들이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는데 너희의 선대를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애에도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선대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는 놀라운 얘기를 그 다음절에 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어떤 선대를 하고 있냐면 늙은 나를 떠나와서는 희망이 없기에 너희들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내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이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면 나오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처럼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선대합니다 헷새드죠 배려죠 참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경쟁상대로 삼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십자만 들어도 경기를 하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물이 시금치 나물이라고 그러고요 성경 중에도 읽지 않는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며느리들은 참 시댁을 생각하면 부담을 많이 가지죠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서로를 선대하고 있는 헷새드하고 있는 멋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의 길에 대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참 굉장한 배려죠 하나님이 이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닮은 며느리 우리 모두가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본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경쟁자 관계입니다 한 남자를 놓고 아들과 남편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듯 사랑하죠 근데 여기서는 배려자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습이죠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237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한 번 더요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나오미에게서 우리는 이런 배려를 또 며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배려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삶이 윤택하고 번영할 때는 배려하기도 쉬워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며느리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남편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져가지고 서로를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탓하지 않고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가정인 편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시련의 한복판에서 이 여인들이 상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 때 서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힘들 때 관계자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숨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서로를 배려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장남인 김효샘 목사님과 저는 동갑입니다 김장환 목사님 장남 김효샘 목사입니다 저희 61년생들인데요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혼혈아들에 대한 차별이 많았죠 그래서 상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김효샘 목사님은 그에 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의 35쪽 이하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보낸 얘기가 나와요 아마도 김정환 목사님 안식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을 보내니까 거기서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참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은 스펠링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뉴스페이퍼 하면 Any WS PAPR을 말하든지 칠판에 나와서 쓰는 거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영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알파벳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나를 지목하시면 나는 망신을 당하겠구나 설마 처음 왔는데 선생님이 나를 부르지는 않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김효샘 앞으로 나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천천히 칠판을 향해 갔습니다 칠판 앞에 딱 섰을 때 고개를 숙이고 손을 굳세게 잡고 있는데 선생님이 암송 카드를 들고 옆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 책에 보면 나는 그때 오줌 쌀 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야기했지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아들이 올 거라고 얘가 바로 그 선교사님 아들 요셉이야 우리와 전혀 다른 말을 배우며 자라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볼래? 네? 그는 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국어로 쓰라고? 잘 씻지? 영어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말 단 한 단어? 그래서 그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쓰려고 할 때 선생님이 불러줍니다 샤프 그래서 또박또박 샤프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송과 환어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탁합니다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자니야, 수자니야, 메리야, 타미야 글자를 쓸 때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감탄사를 내뿜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 됐으니까 그만 자리에 들어가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요셉이가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돼 그때 김혜섭 어린애는 가슴 속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비쳐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길에 소문이 났는지 쉬는 시간이 되니까 옆반 아이들도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선배들도 형들도 와가지고 써달라고 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 되어가지고 김혜섭은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김혜섭 목사님은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해요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김혜섭을 한국말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신 샤프 선생님 그분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빛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학교에서 김혜섭은 영어를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크리션스쿨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오늘날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은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혼혈화로 자라면서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서 자상이 깨져있던 김혜섭의 마음 속에 자신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샤프 선생님은 주었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자신감이 붙으니까 대학 내내 미국에서 4년 전액 장학권을 받았고요 그 유명한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그는 최연소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신감의 출발이 샤프 선생님의 배려였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배려는 열등감으로 뭉쳐진 한 소년의 인생을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배려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대전에서 출장을 마치고 밤에 거기서 자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고속버스를 탔어요 강남 터미널에 내렸는데 내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한 여인이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가야 될까? 아니야 잘못하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하는 순간 마지막에 한 명 더 있던 여인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그분을 깨우고 나오시는데 그 깨우신 여인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박승규 목사님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 사랑의 교회 교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배려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 젊은 자매였는데 오늘 산부에 배우셨다면 마치고 저를 꼭 만나 주시면 제가 좀 더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배려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어느 날 한번 질문했습니다 나하고 살면서 나에게 가장 배려를 받았다고 느낀 점이 또 일이 어떤 일이었냐고 또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고 오히려 상처가 싸매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01년도 군목 제대하고 미국 갔을 때 오정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선임 부목사로 불러주셨죠 갔더니 미국 생활은 차가 두 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님 차를 물려주셔서 타게 되었고 아내는 새 차를 주문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 차를 빌려 타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미국 생활에 익숙하니까 한 대로 운용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조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요 쏜살같이 달려가 보니까 그만 아파트 오피스 앞에는 1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되는데 미국 생활 처음 하니까 이런 노티스가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견인된 거예요 오피스에 물어보니까 차를 견인한 곳이 어디에 되라고 주소를 알려줘서 찾아갔더니 이 견인비가 127달러라는 거예요 부목사로서 100달러가 넘는 이런 비용은 적은 것이 아니었죠 집으로 하고 차가 오는데 아내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퇴근해서 보니까 얼굴이 더 어두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니까 여보 오늘 새 차가 나와서 허리가 아파서 김대 집사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과속으로 이번에는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티켓을 얼마 받았냐니까 97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하루에 224달러를 받으니까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는 거였어요 공황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한 치근한 마음을 주셨어요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고집부려서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여보 뭐든지 배우려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얼굴이 차 펴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그런 기특한 말을 했는지 제 안에는 그런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제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남가주 사령이 같은 좋은 교회 부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단임 목사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아주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약간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 엔하임 그 거리에서 우회전하면 5번 고속도로가 있는데 북쪽으로 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91번 고속도로를 만나면 서쪽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의 출구 액싯을 지나면 제가 사는 동네 벨리뷰 라는 액싯이 있는데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려고 진입을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사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 밤에 누가 버려 하고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다 보니까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번쩍 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막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차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대시보드가 얼마나 화나게 보이는지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차 앞으로 세우라고 사이드로 세우라고 세웠더니 키가 190cm가 넘는 굉장히 건장한 근육질의 경찰이 다가오는 거였어요 이때 후배들의 얘기가 생각났어요 선배님 운전면허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 놓지 마십시오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총알 날아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더니 경찰이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 밖에서 그래서 창문 내리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달라고 해서 주고 뭐하는 사람은 나는 패스터라고 나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노란불로 바뀌는데 정말 미안하게 들어갔다고 정상을 참석해달라고 알겠다고 하더니 이 경찰이 280달러를 끊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호위반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벌점이 무려 30점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발이 묶이는 거예요 LA는 대중교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없애려면 50달러를 또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에 33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착 들어오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더니 여보 우리 똑같네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년 연습 칩시다 그 달 우리는 6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벌금 가운데도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배려 하나님을 닮은 배려의 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어젯밤 부부싸움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꼭 배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79달러를 죄송합니다 97달러를 돌려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벌금을 받으면 또 통지가 와요 당신이 억울하면 와서 법정에서 당신을 설명하고 해명하라 들어보고 일리가 있으면 벌금을 면제해줘요 또 하나는 경찰관이 배탈이 나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오면 그것도 면제가 돼요 제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는 그날 코트에 가는 그날 갔습니다 경찰이 웬일인지 안 왔습니다 97달러를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신 사모님들 대접하느라고 다 썼습니다 저희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배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역전 드라마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 책에 254에서 255쪽에 보면 배려의 실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이 화면을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가족들이 꼭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원하는 거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려고 하는 거죠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 정말 즐겁다고 해보니까요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나 안 나오는 한 문장을 더 집어넣는다면 배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난코스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이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인간관계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과 사회생활 때로는 교회생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나오미와 루슬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그렇게 힘겨운 인생 그렇게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배려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도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진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인생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